물 비늘 해토머리에 흙이 풀려서 20액의 얼음벽이 녹아내렸다. 남장대에서 동문 사이의 볕바른 쪽이 먼저 무너졌다. 얼음에 힘이 빠지면서 얼었던 흙은 죽처럼 흘러내렸다. 흙이 흘러내린 성벽에 돌 빠진 자리마다 구멍이 드러났다. 구멍 언저리에서 냉이가 올라왔다. 구멍 너머로 보이는 초봄의 마른 숲에 뽀얀 안개가 서려있었고 청병의 위장진지에서 연기가 올랐다. 20액이 군병을 산속으로 보내 나무 밑동을 잘라냈다. 목책을 엮어서 구멍마다 틀어막을 참이었다. 내행전 마당에서 흐느끼면서 죽을사를 말하던 당하관 두 명이 다음날 새벽에 얼음벽이 무너진 구멍으로 성을 빠져나갔다. 달아난 자들은 성 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20액이 비장을 보내 달아난 자들의 거처를 수색했다. 저 자식을 성 밖에 두고 홀몸으로 호종에 들어와서 사찰 요사체에 기구하던 자들이었다. 달아난 자들의 방은 됫박처럼 비어있었고 붓으로 옮겨 쓴 경국대전과 근사록이 버려져 있었다. 아무도 달아난 자들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다. 정충년 정월 초순의 끝물에 송파강이 풀렸다. 갈라진 얼음장이 하류로 떠내려갔다. 얼음에 박혀있던 주검들과 바퀴빠진 달구지와 망가진 화포들이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김상원의 칼에 맞고 쓰러진 사공의 시체도 겨운에 눈을 뒤집어 쓰고 얼어있다가 얼음 풀린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눈녹은 물이 인마의 시체로 썩어가던 물을 밀어내고 강을 가득 채웠다. 새물로 흘러가는 강은 향기로웠다. 강물은 먼 산악 속에 비린 봄냄새를 실어왔다. 어린 물고기들은 햇볕이 쪼이는 따스한 물가 가장자리로 몰려들었다. 심양에서 삼전도까지 따라온 여진의 개들이 강가에 나와 콧구멍을 벌룸거리며 물냄새를 맡았다. 개들의 젖은 코끝이 봄빛에 번들거렸다. 봄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끝없이 조잘되는 듯 싶었다. 조선의 봄은 어린 계집과도 같구나. 군막 너머로 봄이 오는 강을 바라보며 칸은 중얼거렸다. 병력을 남한산성 쪽으로 전진대체하고 나서 칸은 삼전도 본진에 머물렀다. 칸의 황색 군막을 위병들이 삼중으로 호위했고 군막으로 오르는 계단 양쪽에 팔색기가 펄럭였다. 송파강의 여울은 빨랐다. 지저귀는 물 위로 물비늘이 튀었다. 풀리는 강을 바라보면서 칸은 망월봉 꼭대기에서 내려다본 조선 행궁의 망궐례를 생각했다. 홍의포의 사정거리 안에서 명을 향해 영신의 춤을 추던 조선왕의 모습은 칸의 마음에 깊이 박혀들었다. 난해한 나라로구나. 아주 으깨지는 말자. 부수기보다는 스스로 부서져야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강가에서 야영으로 겨울을 난 용골대의 군장들은 조선의 봄이 녹원했다. 20만 병력을 멀리 옮겨놓고서도 소규모 부대로 성벽에 다가가 토끼 사냥하듯 투닥거리는 싸움이 군장들은 지루했다. 전공은 없고 약탈로 놀고 먹는 날들이 민망했다. 군장들은 용골대에게 몰려와 공성을 진원했다. 왜 사다리를 수없이 만들어 놓고서도 성벽에 들이대지 않는지 군장들은 용골대를 몰아붙였다. 주력을 성의 동서남북문과 그 사이사이에 여덟 방면으로 분산시켜서 방면별로 시차를 두고 공격하면 성안의 조선 병력은 제1차 공격 방면과 제2차 공격 방면으로 몰릴 것이므로 후발 공격대가 성벽을 타넘어 들어가기는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군장들은 도면을 들이대며 설명했다. 공성은 야습이 마땅하며 후발 공격대는 어둠 속에 감추어 놓아야 하는데 달이 보름을 향해 점점 커지고 있으니 하루가 급한 일이라고 군장들은 소리쳤다. 내일이라도 성을 깨트려서 조선 행궁을 불지르고 조선 왕과 그 무리들을 붙잡아 마지막으로 명을 향해 춤추게 한 다음 춤추던 그 자리에서 모조리 도륙을 내든지 묶어서 달구지에 실어 끌고 가든지 속히 원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군장들은 졸라댔다. 용골대의 생각도 군장들의 소망과 다르지 않았다. 용골대가 군장들의 뜻을 칸에게 구했다. 칸은 허락하지 않았다. 칸이 군장들을 달랬다. 너희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과 오지 않은 것의 차이를 깊이 생각해라. 너희들끼리라면 성을 깨뜨려서 취하는 쪽이 용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왔으므로 군사를 몰아서 성을 취하면 아름답지 않다. 내가 저 춥고 가난한 성을 얻기 위하여 군사를 보내 성벽을 타 넘어야 하겠느냐. 그것을 황제의 위이라 할 수 있겠느냐. 저들이 완강하고 편벽할수록 제 발로 걸어 나와야 황제의 존호는 빛날 것이다. 허나 바싹 조여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용골대가 머리를 들었다. 신들의 헤아림이 모자라 싸웁니다. 하오나 홍이포를 몇 발 성 안으로 쏘아놓으면 어떻겠나이까. 망월봉 꼭대기에 그 야포마리냐. 그러하옵니다. 시야가 트여서 사격 연습하듯 쏠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의 거처를 정조준하지는 말아라. 그 언저리의 몇 방은 장수가 알아서 하라. 망월봉에서 조선왕의 춤을 바라본 뒤 칸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웠음을 알았다. 조선왕의 춤이 돌아갈 날짜를 일러주는 듯 싶었다. 칸은 오직 조선왕과 그 무리들이 성 안에서 자진하는 사태를 염려했다. 저들이 자진하고 나면 제 발로 걸어나와 안기는 모습을 천하에 보일 수 없고 군사를 몰아서 정막한 성 안으로 넘어들어가기는 쑥스러울 것이었다. 이미 무너져버린 저들의 강토를 난도질하기는 황제로서 싱거운 일일 것이며 오히려 저들의 겨련한 죽음의 비애를 애달파하는 후세의 언서를 모아주기 십상일 것이었다. 성 안이 바싹 말라버린 뒤에 조선왕과 그 무리들이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하루에 하루치씩 성 안으로 넣어주어야 할 것인지를 칸은 생각하고 있었다. 또 멀리서 남한산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을 조선의 지방병력도 칸의 근심거리였다. 조선 조정이 갇힌 성 안에서 지방군에 선을 대고 진퇴를 지휘하고 있는 것인지 칸은 정보가 없었다. 성을 둘러싸기는 했지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구멍과 감추어진 길은 어디나 있는 것이어서 들짐승의 길을 따라 조선왕의 밀사가 성을 드나들 수는 있었다. 드나드는 것인지 드나들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드나들지 못함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드나들고 있다고 칸은 믿는 쪽이었다. 조선의 지방군이 다가오더라도 싸움의 큰 틀 전체를 경영할 만한 지휘계통은 작동하지 못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산병들을 끌어모은 소규모 독립부대들일 것이었다. 하지만 여러 방면에서 한꺼번에 달려들 때는 힘들어질 수도 있었다. 조선의 강들이 풀리고 있었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쪽에서 내려오는 조선 지방군은 한강 유역에서 저지할 수 있겠지만 남쪽에서 올라오는 병력은 이베제곡이나 그 너머의 평야에서 막아내야 할 것이었다. 칸은 이베제곡의 팔분웅선을 따라 화포진지를 들여앉히고 보병 사수들을 증강했다. 고개로 통하는 모든 새끼를 목책으로 막고 고개너머 평야 지대에 기병의 군진을 펼쳤다. 칸은 머지않아 군사를 거두어 돌아갈 일을 대비했다. 조선 왕실과 그 떨거지들, 떨거지들의 시중꾼과 시중꾼의 구종잡배들을 심양까지 끌고 가야 했다. 돌아갈 때의 군수는 더욱 무겁고 행군대열은 길 것이었다. 조선의 무지한 향병이나 민병들이 산발적으로 기습해올 수 있으므로 귀로의 행군대열은 이동대열을 여러 토막으로 나누고 토막의 앞뒤를 전투대열로 엄호해야 할 것이었다. 20만 군사의 화포, 탄약, 군량, 군마, 말목이풀을 끌고 강을 건너려면 뗏목과 배가 있어야 했다. 강들은 남쪽부터 차례로 녹고 있었다. 풀어지는 강은 조선 지방군들의 진로를 막아주었지만 칸의 귀로 또한 막았다. 조선의 산성 안에 뗏목이나 배가 있을 리 없었고 지니지 않은 것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칸은 삼전도 본진의 병력을 풀어서 뗏목을 만들었고 지나온 강들의 나루토마다 떼어놓고 온 후방 부대들의 전령을 보내어 조선 백성들의 어선과 나룻배를 끌어모아 정비하고 대형 뗏목을 만들도록 명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조선이었다. 송파강은 날마다 부풀었다. 물빈을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보며 칸은 답답했다. 저처럼 외지고 우목한 나라에 어여쁘고 단정한 삶의 길이 없지 않을 터인데 길을 쓰고 스스로 강자의 적이 됨으로써 멀리 있는 황제를 기어이 불러들이는 까닭을 칸은 알 수 없었고 물을 수도 없었다. 스스로 강자의 적이 되는 처연하고 강개한 자리에서 돌연 아무런 적도 행위도 하지 않는 그 적막을 칸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압록강을 건너서 송파강에 당도하기까지 행군대열 앞에 조선군대는 단 한 번도 얼씬거리지 않았다. 대철을 지날 때에도 관하와 마을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조선의 누울원 개들이 낯선 행군대열을 향해 지저댈 뿐이었다. 도성과 강토를 다 비워놓고 군신이 언강 위로 수레를 밀고 당기며 산성 속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 걸고 내다보지 않으니 맞겠다는 것인지 돌아서겠다는 것인지 싸우겠다는 것인지 달아나겠다는 것인지 지키겠다는 것인지 내주겠다는 것인지 버티겠다는 것인지 주저앉겠다는 것인지 따르겠다는 것인지 거스르겠다는 것인지 칸은 알 수 없었다. 조선 조종이 황제가 성 밑에까지 온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지 칸은 알지 못했다. 황제가 이미 왔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선이 염탐질로 황제가 온 것을 알아차리게 하기보다는 이쪽에서 넌짓이 알리는 것이 황제다울이라고 칸은 생각했다. 성벽 쪽의 작은 싸움들은 저녁 무렵이면 끝났다. 칸은 하루의 전과를 보고받지 않았다. 저녁 무렵 칸은 때때로 위병들을 떼어놓고 혼자서 강가를 어슬렁거렸다. 해가 하류 쪽으로 내려앉으면 강물은 붉은 노을 속으로 흘렀다. 칸은 물 가운데로 돌팔매질을 했고 바지춤을 내리고 강물 위로 오줌을 갈겼다. 털갈이를 시작한 개들이 뒷발로 옆구리를 긁어댔다. 강물 위로 개털이 날렸다. 글길을 마친 개들이 강물로 뛰어들어 헤엄치면서 근지러운 살갗을 적셨다. 칸은 돌을 던져서 헤엄치는 개들을 멀리 내몰았고 다시 휘파람을 불어 불러들였다. 무트로 올라온 개들은 몸을 흔들어 물을 털어내고 칸에게 뛰어올랐다. 설이 지나고 나서 문안이라는 명목으로 삼전도에 내려온 조선의 사신을 칸은 만나지 않았다. 조선의 목적이 문안이 아니라 염탐이라고 칸은 짐작했다. 용골대가 조선 사신들을 군막 안에서 면대했다. 칸은 용골대에게 황제가 왔음을 귀뚬해주라고 일렀다. 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신들이 칸이 있다더라 하는 말을 전하면 왔는지 안 왔는지를 놓고 성 안은 더욱 뒤엉힐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집히고 자빠지는 말들의 아수라 속에서 황제의 위인은 두렵고도 뚜렷해질 것이었다. 용골대는 통역 정명수를 사이에 놓고 조선 사신들에게 말했다. 칸이 왔다고 너희 조정에 전하라. 뵙게 해다오. 뵙고 가서 전하겠다. 왕이 아니면 가까이 갈 수 없다. 칸 앞에 발을 내리면 어떻겠느냐. 필요 없다. 안 보여도 너희는 뵌 것과 다름없다. 날이 밝으면 해가 뜬 것 아니냐. 조선 임금이 칸에게 울리는 문안의 뜻을 지니고 왔다. 너희가 칸이 온 줄 어찌 알았느냐. 멀리서 황색 일산을 보았다. 일산이 문안을 받겠느냐. 문안은 놓고 가라. 내가 올려주마. 칸을 뵙고 출손과 화친의 길을 물으려 한다. 너희의 일을 왜 칸에게 묻는가. 돌아가라. 가서 좀 더 견디라고 너희 왕에게 말해라.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칸이 부르지 않는 한 다시는 오지 마라. 조선 사신들을 돌려보낸 지 이틀 뒤에 칸은 심양에서 데려온 문안관들을 군막 안으로 불러들였다. 명조에서 한림원 하위직을 지내다가 누르와츠가 명예 변방 요새 무순을 무너뜨리자 여진으로 투항한 한족 문인들이었다. 황제가 온 것과 오지 않은 것의 차이를 성 안이 스스로 알 때가 되었으므로 칸은 황제가 온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로 작정했다. 칸은 문안관들에게 남한산성으로 들여보낼 문서를 작성하라고 명했다. 문서는 대청 황제가 조선 국왕에게 내리는 조유의 형식을 갖추고 조선 국왕을 너라고 칭할 것을 지시했다. 칸은 문안관들에게 산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황제의 답답함을 소상히 말해주었고 그 답답함을 문서에 적어서 조선 조정에 물으라고 일렀다. 칸은 붓을 들어서 문장을 쓰는 일은 없었으나 문안관들의 분노림을 어미 다스렸다. 칸은 고사를 끌어대거나 전적을 인용하는 문장을 금했다. 칸은 문체를 꾸며서 부화한 문장과 뜻이 수줍어서 은비한 문장과 말을 멀리 돌려서 우원한 문장을 먹으로 뭉갰고 말을 구부려서 잔망스러운 문장과 말을 늘려서 게으른 문장을 꾸짖었다. 칸은 늘 말했다. 칸은 말을 접지 말라. 말을 구기지 말라. 말을 펴서 내질러라. 칸의 뜻에 따라 글을 짓는 일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안관들은 다음 날 아침에 문서를 울렸다. 네가 기어이 나의 적이 되어 거듭 거스르고 어긋나 환란을 자초하니 너의 아두남조차도 나의 부덕일진데 나는 그것을 괴로워하며 여러 강을 건너 멀리 내려와 너에게 다다랐다. 나의 선대 황제 이래로 너희 군신이 준절하고 고매한 말로 나를 능멸하고 방자한 침월로 나를 적대함이 자심하였다. 이제 내가 군사를 이끌고 너의 담 밑에 당도하였는데 네가 돌구멍 속으로 돌아가 문을 닫아 걸고 싸우려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몸뚱이는 다 밖으로 내놓고 머리만을 굴속으로 처박은 형국으로 천하를 외면하고 삶을 훔치려 하나. 내가 너를 놓아주겠느냐. 땅 위에 삶을 세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또 구걸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을 훔칠 수는 없고 거저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너는 명을 아비로 섬겨 나의 화포 앞에서 너희 아비에게 보이는 춤을 추더구나. 네가 지금 거꾸로 매달린 위난을 당해도 너의 아비가 너의 춤을 어엿비어기지 않고 너를 구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느냐. 지금처럼 돌구멍 속에 처박혀 있어라. 너는 싸우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의 돌담을 타넘어 들어가 하늘이 내리는 승부를 알려주마. 너는 지키기를 원하느냐. 너의 지킴이 끝날 때까지 내가 너의 성을 가두어주겠다. 너는 내가 군사를 돌이켜 빈손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삶은 거저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나는 이미 말했다. 너는 그 돌구멍 속에 한 세상을 차려서 누리기를 원하느냐. 너의 백성은 내가 기른다 해도 거기서 너의 세상이 차려지겠느냐. 너는 살기를 원하느냐. 성문을 열고 조심스레 걸어서 내 앞으로 나오라. 너의 도모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라. 내가 다 듣고 너의 뜻을 펴게 해주겠다. 너는 두려워 말고 말하라. 칸은 문서를 다시 문안관들에게 내려 소리내어 읽도록 했다. 듣기를 마치고 칸이 말했다. 뻗쳐서 씩씩하다. 국세를 찍어라. 용골대가 정명수를 서문으로 보내 조선 관원들을 삼전도로 불러냈다. 조선 관원들이 칸의 군막을 향해 네 번 절하고 문서를 받아갔다.